자 순서는 대금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일단 줘 놓고 내가 영업용 번호판 이거 확인을 하고 고르고 잔금 치르고 차를 가져가겠다 네 디질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번호판 구입 여기 문자 남겨 주셨더라고요 네 차량은 있으세요? 아니요 이번 주 주말에 아마 보려고요 지금 아 중고로 사시려고요?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? 평택산한테 용인에서 일하려고요 아 차량은 어디 매매상사에서 보시는 거예요? 네 맞아요 차가 결정나면 순서는 대금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일단 줘 놓고 내가 영업용 번호판 이거 확인을 하고 고르고 잔금 치르고 차를 가져가겠다 그렇게만 얘기해 놓고 계약금만 일단 줘 놓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네 그리고 등록증을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여기다 장착할 거 얼마? 총 부대비용 얼마? 그럼 저희가 계산을 해 드려요 그럼 예산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죠 먼저 차량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차량 연식에 따라 넘버 가격이 틀려져요 지금 평균 정도예요 먼저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약금만 줘 놓고 넘버 내가 진행한 다음에 고르고 한 일주일 정도 안쪽으로 내가 장금 치르고 차를 가져가겠다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정 나면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세요 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로봇